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담을 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 진짜 제가 성대결절에 막 공연하다가 북채 맞아가지고 얼굴 붓고 눈탱이 붓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지금 여기 또 편도에 편도 엄청 부어가지고 지금 침을 못 삼키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지금 자 오늘은 또 7채입니다 7채 저번에 자진 7채까지 끝냈고 11번까지 끝냈고 이제 벙어리 7채를 하는게 있거든요 벙어리 7채를 한번 해볼거에요 벙어리 7채는 3장단입니다 3장단 저는 연주때 곧 4장단을 치는데 1번 장단을 2번을 쳐요 제가 이제 연주때는 저의 어떤 느낌상 그걸 2번을 치는게 저는 좋아서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일단 3장단을 알려드릴테니까 그 장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났다 하면은 비우는거에요 그때 4장단을 보내고 천천히 스프리에 시 E LIKE 은 지 sost 은 지경 은 지경 EX sí 은 지경 은 지경 은 지경 있깽 라 겐 지경 이게 1번 입니다 은 이놈 은 지경 은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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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1번이에요. 여기선 또 읏을 강조해줘야 되는데 읏은 절대 손으로 막는게 아닙니다. 막음새가 없어요. 열어주는 가락이에요. 제가 손을 더 크게 해서 일부러 보여드리고 있죠. 읏! 이렇게 열려야 돼요. 얘를 읏! 읏! 은진고 은진고 자 여기 오 오 했어요. 11이에요. 은지갱캥은지갱 은지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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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한장단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. 자 1번가락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은 은 은 은 자 이제 벙어리칠체 2번 은지개 갱 은지개 갱 은지개 갱 은지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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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 은지개 갱 은지개 갱 은지개 갱 예 요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은지개 갱 은지개 갱 은지개 은지개 갱 은지개 갱 은지개 갱 은지개 갱 은지개 갱 주고 여긴 다시 풀어주는 다시 뒤를 연결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지개 갱 은지개 갱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. 1번 은지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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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캥 은지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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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읏갱 라갱 지갱 3번 은지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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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보여드릴게요 효과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, 힘들다. 이렇게 보화를 실제 3개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, 여러분. 이 몰골을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촬영 때는 제가 아주 말끔하게 안 아픈 상태로 좋은 컨디션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시고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분명히 좋은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응원합니다, 여러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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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